전화,ıyor? 벌려들었지 전화 무상 여응 여부러 쫄리면 돼지시던가 송건은 나한테 못와 저기 알바뀌 해놓은거에요 여기 알바뀌 해놓은거니까 신경 안써도돼 강릉 먹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장임 장임 당하고 와라 4만이면 흠 4만이면 흠 4만이면 5만이면 2만이면 5만이면 OK 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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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 여자 아니냐? 추경? 맞네 맞네 추경이네 미친 추경 얘들이 전체적으로 미쳐가지고 여기다 괜히 투석기 설치했잖아 여기다 괜히 투석기 설치했잖아 미친 추경이네 미친 추경이네 미친 추경이네 미친 추경이네 장원윤 이리와 내게 내가 너무 오래 잡고 치니까 이제 막 탈출한다 야 핫쭈러 뭐야 이거 왜 나와있어 안 꺼져? 그대로 영안... 영안실행 맞춤 시키 도망치는거 봐 그래 니네 병력 다 꺼내와라 하다 할아버지 하다 할아버지 하다 할아버지 가즈아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인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administración 아이스크림 북사올지용 또 somebody 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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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쥐는 못하면 여기서 하라고 추동 헤헤헤헤헤 더 안오나 이제? 더 안오면 부시고 야 아까전에 남은거 어디갔어 야 하나 남은거 이걸로 조립한걸로 죽이자 제가 한번 화사에 맞으니깐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야 성문한테 천하무쌍썼어 미쳤어 5번 깝쳐 오공도 없는 주제에 응 오케이 자기야 자 군량도 배급받고 이거 평가를 어떻게 재편성을 못하나? 이건? 그대로 들어갑시다. 이거 그냥 이거 끌고 뭐야? 풍습? 알았어. 가져가. 이제 주자. 이제 슬슬 줍시다. 위에 주목됐다. 그대로 진군. 어디까지 들어가냐? 성도까지! 가자! 오늘 저녁밥은 성도에서 먹는다. 아, 이 미친 맞춤 왜 이래? 깨작깨작 나와서 깝, 깝추 이거. 와, 완전 평양인거 봐. 오예, 기병이 놀이기 딱 좋지, 지금. 어딜 도망갔어요? 저 의스 형이, 견해집할 수도 있나? 끝과 highs. 흐헤헤헤헤헤헿w 뭔데? 왜 싸워? 나이키가서 아디다스 신발이라 그랬어? 쌈싸연 제발 로스 없이 이기자 좀 예쓰 그래그래 유비 잘하는구만 3만? 감사합니다 성도 5만 다 튀어나왔다 야 이거 좀 힘들겠는데? 퇴각할까? 나오는 것만 잡아먹어야지 쏙 들어가 있어야지 야 여기 있으면 많이 올거야 투석차 많이 깔아놔 나가서 투석차 깔아놓자 여기 먹으려고 많이 올거란 말이야 왜 퇴각그래요? 온다요 저도 온다요 우와 야 우리 건물 좀 때려주세요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바로 물어 외곽에서부터 쌈싸먹자 아 이거 아픈가보네 살짝 빠졌다가 들어가 첸헴 무쌍 어휴 개마러 흐어억 누가 물질렀어 여기 야 야 누가 물질렀어 이거 미친놈들이네 이거 유아 미친놈들이네 이거 제사 왈페 염옹과 진식이 왈페 여군 내가 배우지 제사 제사 잘가 진식아 진식이 참 이름이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네요 왜이래 수살기 그렇지 여몽 싸울 줄을 모르는구만 잘했어 야 튀어 튀어 빨리 데이이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야이씨 대각해 혼자 뛰어다녀 적 밥이라도 없애자 와 육만이 도대체 몇 번이 오는거야 그 진영 더럽게 못 부시네 에이 안잡히지 어만 안녕 어만하고 하도 싸워갖고 친해졌다 야 이런 미친 싸이코 같은 게임 아 맞다 상총이랑 그거 해야되지 송건군의 사자 집무 알겠어 그 외교로 동맹을 좀 임무장이 없습니다 잠시만 잠깐만 우리 팔만리 아니고 팔백이었어? 어 어 음 어 음 여기서 출진해야되겠다 2만 5천 다 끌고 출진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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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